그래서 오늘은 그냥 TRI의 이볼루션 그리고 어떻게 변화해야 될까 하는 그런 거를 이렇게 잠시 마련을 했었는데 제가 평소에 많이 보여드렸던 그 슬라이드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원래는 원주의 펠로우를 마치고 원주에 내려올 때 관심 분야는 다른 분야였었고 우리 장양수 교수님이 크리블랜드 클리닉에 갔다가 저한테 바톤 다치를 해 주셔가지고 제가 크리블랜드 클리닉에 갔었는데 그때 저의 연구 타픽은 로컬 드락 델리버리였습니다. 한창 당시에 리스타노시스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핫 타픽이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주제로 갔었습니다. 기간은 2년 동안 있었었는데 거기에서 어떤 펠로우 한 사람이 이렇게 TRI 관련 인터벤션 페이퍼를 쓰는 걸 보고 저런 것도 가능한가 보다라고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을 했다가 이렇게 돌아와서 레디어라토리 사이즈를 왜냐하면 너무나 작다라는 생각에 감히 그거를 디폴트 루트로 생각을 하기가 어려웠었거든요. 그래서 진짜로 사이즈가 컴퓨터블한지 왜냐하면 저희 카디올로지스트는 확신이 서야 프로세저도 성공적으로 끝낼 수 있잖아요. 그런 것에 기반을 두고 한번 돌아오자마자 사이즈를 재기 시작했고 시작은 그거였습니다. 많은 페이퍼에서 환자들이 시술 후에도 이렇게 걸어다닐 수 있다는 것 그때 페모랄 인터벤션을 하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환자가 쟁일 누워 있어야 되고 굉장히 불편했었고 또 중간에 액세스 사이트 컴플리케이션이 적다라는 것은 너무나 잘 알려진 그런 거죠. 쉽게 눌러서 해모스테시스도 쉽다. 이런 것이 바로 그 레디아라토리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는 그런 것이 아니었는가 싶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계속해서 레디아라토리는 작다. 그렇기 때문에 펑쳐도 문제가 되고 어노말리도 어떨지 모르고 페모랄 같으면 라이트 레프트 다 쓸 수 있는데 어떨지 그리고 당시에는 리스테노시스도 많았기 때문에 자꾸 베스클라 액세스를 자꾸 반복적으로 사용해야 되는데 레디아라는 작기 때문에 오클존 등으로 인해서 사용의 효용성이 있을까 이런 게 항상 머릿속에 있었었고 또 작기 때문에 가이딩 백업이 푸어할 거라는 것 때문에 컴플렉스 리존에 있어서는 적합하지 않을 것이다. 특히 스템이라든지 바이포케이션, CTO 이런 게 우리 보통 중재를 하셨던 선생님이라고 하면 언뜻 머리에 들어오는 그런 생각인데 이런 거에 대한 아카데믹 백그라운드가 동반되지 않고서는 이 레디아라토리의 어떤 보급에 굉장히 문제점이 있을 거다. 하여튼 이거는 저희가 97년도에 추계약해 케이스벨 발표를 98년을 후다닥해서 데이터를 모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모아서 어떤 유용성이 있을까라는 것 그래서 진짜로 사이즈는 어느 정도고 기존에 사용되는 그런 디바이스가 이런 다이그노스틱이나 인터벤션에 컴패터블 할지 이걸 보기 위해서 일단은 사이즈가 적당한지 우리 페모랄 어프로치 할 때는 사이즈 측정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레디알은 사이즈가 매터 중요하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레디알 아토리 펑처에서부터 시술 끝나는 데까지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러면 이거는 적절한 그런 페모랄 어프로치의 대안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당시에 박승정 선생님이 왜 레디알을 하느냐 시간 오래 걸리게 펑쳐도 잘 안 되고 이럴 수도 있는데 왜 그걸 하느냐라는 그런 뭔가 코멘트 같은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런 많은 케이스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초기 때보다는 자꾸 이렇게 경험이 축적되면서 시간이 프로세저 타임이 굉장히 짧아지고 액세스 타임도 굉장히 짧아지고 그다음에 플로로스코피 타임도 짧아지는 것을 알고서 이게 시간에 따라서 경험이 축적이 되면 굉장히 페모랄 어프로치랑 같이 유사한 프로세저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니셜 페이지하고 세컨 페이지 때 이렇게 프로세저 타임의 디스트리뷰션을 봤더니 시간이 견고함에 따라서 페모랄과 컴패러블하게 이렇게 프로세저 타임을 갖다가 세이브 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게 됐고 또 그다음에 카테타 수도 이렇게 세컨 스테이지 때 경험이 축적되면서 적은 수의 카테타만을 사용해서도 프로세저를 끝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코로나 인터벤션을 97년부터 2008년까지 봤는데 97년도부터 벌써 98년도 간 1년 정도의 경험의 축적에 의해서 이렇게 레디알하고 피모랄의 비율이 확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경험 축적에 의해서 레디알 어프로치가 굉장히 유용한 루트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저희가 97년도부터 어떤 경험을 통해서 얻은 초기 느낌은 일단 피저블하다. 프로세저를 석세스도 높고 프로세저 타임도 짧을 수 있으며 카테타 넘버도 줍고 그다음에 그게 전부 경험을 쌓이게 되면 그럴 것이다. 그리고 베스클라 컴포케이션이 적고 적겠다. 그러면서 어떤 디폴트 루트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 저희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어프로치를 했습니다. 일단은 리트로그레이드 레디알 엔지오를 시행했습니다. 사이즈를 재고 스파스틱, 스몰 레디알 이런 걸 알기 위해서 그리고 어노말리 컨디션이 어느 정도 분포하는지 그런 것을 알고 하지 않고서는 많은 선생님들한테 이렇게 레디알을 갖다가 사용하게끔 하는 그런 퍼스웨이션 설득을 하는 근거가 부족하리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다음에 재사용의 가능성은 충분히 재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대개 환자가 레디알 아토리는 리더카인 인필트레이션을 하게 되면 굉장히 통증이 심합니다. 그와 같이 심파세틱 톤이 증가하면 벌써 레디알 아토리는 머스클라 아토리이기 때문에 스파즘이 금방 오기 때문에 펑처의 성공률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어떤 이런 믹스처, 로컬 언에스테릭 에이전트를 페이스팅함으로써 페인을 줄여서 베스클라 스파즘을 감소시켜서 어떤 석세스를 갖다가 이렇게 증가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와 같은 스타디도 했었었고 현재 저희가 이제 캔들앱에서 이와 같은 것은 계속적으로 이렇게 어플리케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레디알 아토리는 크기만 오면 물론 상관이 없는데 스페스틱하거나 스몰 레디알인 경우에 있어서는 굉장히 트랜스페머랄로 이렇게 크로스오버해야 되는 즉 레디알 페일리오의 케이스가 높아지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우리 일본에서 아사히인 텍에서 슬렌더 시슬리스 가이딩 가테타 시스템이 개발이 돼서 이거를 인해서 우리가 그와 같은 것을 극복해서 트랜스페리알의 페일리오 레이트를 이렇게 줄이는데 굉장히 중요한 스타디라는 것을 우리가 연구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었습니다. 그래서 2000, 여기에 보면 2011년도입니다. 이때 이런 트랜스페리알이 디폴트 루트로서의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해서 이게 이제 리뷰어 테이크를 우리 김장령 교수랑 같이 이렇게 학회지에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1997년부터 이렇게 2009년까지는 이렇게 우리 중재시술 연구회 집단회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트랜스페리알 세션을 갖다가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그때 우리 한규록 교수님을 비롯해서 우리 관심이 많았던 선생님들께서 협조를 해주셔서 이와 같이 지속적으로 할 수가 있었고 특히 이제 동아대에서는 그 동아 라이브라는 그런 그 애니얼 미팅에서 트랜스페리알 세션을 갖다가 이렇게 특별히 할애가 돼서 우리 많은 회원분들께 소개할 수 있는 시간이 이렇게 이루어졌었습니다. 이제 그 후 우리 중재시술 연구회가 연구회였습니다. 그러면서도 탁승재 선생님 회장이실 때 그때 이제 소연구회 활성화하는 그런 계기가 돼가지고 중재시술 연구회의 연구회가 탄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CTO 클럽이라든지 또는 레디얼 클럽, 바이포케이션 클럽 등등이 이렇게 활성화돼가지고 우리 회원들의 많은 아카데믹한 그런 그 니들을 갖다가 이렇게 충족시켜줄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돼서 폭발적으로 저희 중재시술 연구회가 학회로 발전하면서 이렇게 폭발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TRI 워킹그룹에서 2009년에 처음 그 워크샵을 시행해서 오늘 이제 16차 이렇게 워크샵까지 이렇게 오게 되는데 여기 가만히 보면 처음이 베이직이었었는데 곧바로 그 다음 해에 디폴트 루트로서의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선생님들께 이렇게 동의를 구하는 그런 세션을 마련했었고 물론 이와 같은 백그라운드가 된 것은 97년도부터 그동안 2009년까지의 많은 활동을 통해서 선생님들의 그런 협조로 많은 데이터가 쌓였기 때문에 이와 같은 가미, 디폴트 루트로서 이와 같은 디폴트 루트로서의 가능성은 우리 최근에 2011년도의 ESC 또 2015년도 ESC의 클래스 1 인디케이션으로 라디얼 루트가 굉장히 된 것으로서 저희가 가름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제가 이제 한 25년 정도 이렇게 경험인데 이와 같은 경험을 통해서 느꼈던 그런 거를 간단하게 그냥 정리를 해봤습니다. 석세스프러한 TRI 이거는 컴플리케이션이 없어야 됩니다. 물론 TRI는 페모라를 비해서 컴플리케이션이 적다고 되어 있지만 일단 퐁처가 싱글 퐁처 가능하면 그 다음에 제가 느낀 거로는 퐁처할 때 디지털 트랙션을 해주면 퐁처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 말은 펑처의 빈도수를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덜 스페스피틱하게 돼서 펑처 석세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성공적인 프로세저가 가능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는 토피칼 언어스테릭 에이전트를 어플라이 한 게 환자의 페인을 줄여서 왜냐하면 심파세틱 차이저가 나오게 되면 모스클라 아토린, 레디얼 아토린은 굉장히 스페스피틱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이 레디얼 펑처의 석세스를 이렇게 높일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특히 우리가 언에토미를 스타디할 때 디지털 레디얼 엔지오를 할 때 거기서 얻는 정보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사이즈, 스팟음, 그리고 어노말리 그래서 우리가 가능하면 이렇게 생길지도 모르는 그런 컴플리케이션을 줄이는데 이게 굉장히 또 더 추가적인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이그노스틱 카테타나 가이딩 카테타를 인트로듀스 할 때 그냥 커브드 와이어를 주게 되면 그 슬리퍼리 하이드로필리 코팅된 와이어가 아무데나 갑니다. 가서 확 처박혀버리면 굉장히 럽처가 돼서 퍼포레이션이 돼가지고 늦게 발견하게 되면 이렇게 컴파트먼트 신드롬이 와서 굉장히 심각한 부작용을 이야기할 수도 있다는 건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제이틱트 가이드와이어를 갖다가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한 컴플리케이션을 줄일 수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가이딩 카테타는 좀 큰데 그게 레디어라토리로 들어갈 때 되면 쇼블링이라고 긁고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컴플리케이션을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카테타 안에 다이그노스틱 카테타 사프렌치를 갖다가 넣어서 마더 차일드 테크닉으로 인트로듀스 해서 별로 이렇게 큰 컴플리케이션이 없었던 거로 이게 굉장히 또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헤모스테시스가 굉장히 심한 거로 아까 여러 가지 컴플리케이션 메소드에 대해서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경험에 의하면 컴플리케이션을 해놓고 다음날까지 이렇게 쳐다보지도 않아가지고 다음날 이렇게 풀로 봤을 때 특히 올드에이지 퍼스네인 경우에 있어서는 스킨이 아주 불로서 체인지로 돼 있어서 굉장히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는 경우도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어떤 루틴으로 그와 같은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각 캣렙만의 노하우를 스스로 이렇게 잘 적용해서 한다고 하면 이와 같은 컴플리케이션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터득한 그 경험을 이와 같은 학회 세션에서 쉐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래디에이션에 대해서는 저는 확신합니다. 절대로 TRI가 페모랄에 비해서 래디에이션을 더 많이 받는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NGO 기계의 발전뿐만이 아니라 어떤 플로로를 갖다가 세이브한다든지 또는 시네를 줄인다든지 또는 프로텍션 장구를 갖다가 잘 써서 떨어져서 이렇게 적용을 한다 그러면 엄청나게 래디에이션을 갖다가 줄일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와 같은 컴플리케이션을 줄일 수 있는 방법 그런데 우리가 TRI를 계속해서 많은 선생님들이 우려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작다는 것하고 백업 서포트가 부족하다는 것이었거든요. 그러나 이미 우리가 여러 선생님들한테 여러 모임을 통해서 소개됐듯이 이와 같은 디바이스의 개발 그리고 특별한 테크닉의 적용 이런 것들이 어떤 트랜스래디얼 어프로치에 이분인 컴플렉스 리존에서조차도 백업 서포트라든지 또는 사이즈 때문에 어떤 페모랄로 크로스오버해야 되는 그런 레이트를 줄이는데 굉장히 중요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디바이스 테크놀로지의 발달하고 특별한 테크닉으로 인해서 어떤 트랜스래디얼 어프로치가 디폴트로서의 현재 자리매김을 할 수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료골동맥 접근에 대한 개념이 변화라고 하면 저는 옛날에 처음에 펠로우 할 때 레디알은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무조건 페모랄이었습니다. 그때는 어쩌다가 만약에 페모랄로 실패했을 때 그때 얼터나티브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루트로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여러가지 어키뮬레이션 된 데이터하고 또 디바이스 테크놀로지 그 다음에 테크닉으로 인해서 디폴트 루트로서의 자리매김을 이렇게 매김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싶고요. 그 다음에 현재 우리 디지털 레디알 어프로치 그 다음에 페모랄과의 관계는 우리가 한번 정립할 때가 되지 않았나 만약에 레디알하고 디지털 레디알은 어떻게 보면 형제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이제 서로 싸우다 보면 형제의 난으로 이렇게 묘사될 수가 있고 또 그 다음에 페모랄하고도 서로 다른 것이지 이게 레디알이 더 우수하다라는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은 거에 대해서 서로의 그 정립을 입장을 갖다가 정립 또는 특별한 인디케이션을 갖다가 이렇게 정하게 되는 그런 것이 넥스트 스테이지에 우리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마무리로서 이 모든 것은 우리 학회 동료들이 이렇게 협조를 해주셔서 이와 같은 그런 결과를 갖다가 우리가 얻을 수 있지 않았나 이렇게 싶고요. 특히 이제 우리 일본의 프렌드쉽 TRI 미팅 닥터 사이토 또 그 다음에 닥터 역시 마치 그 다음에 여기서 언급하지도 이렇게 제가 감히 기억을 하지 못해서 언급하지 못하시는 많은 선생님들이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우리 이렇게 여기에 보면 우리 선생님들도 여기에 직접 참석하고 계신 선생님들도 많으신데 이와 같은 컬리그들의 협조로서 이와 같은 내까지 TRI 모임이 오지 않았나 이렇게 싶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 초창기 멤버들입니다. 이게 이게 몇 년도 2002년 여기 보면 이제 여기 이봉규 교수 김장현 교수 그 다음에 어네토미칼 유병수 교수 지금은 저 신부정맥에 주로 포커싱을 하고 계신데 이런 분들이 초창기 멤버로서 레데라터리 사이즈 이때가 바로 레지던트 때였을 겁니다. 그러니까 레데라터리 사이즈를 재주고 그래서 또 그와 같은 데이터를 학회에 이렇게 발표함으로써 우리 대한심요일관학회 회원분들의 호응을 얻어서 여기까지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모든 분들께 일단 감사드리며 또 오늘 굉장히 감동적인 영상을 이렇게 만들어주신 우리 KTRI 회장님을 비롯한 임원 또 회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